재림교회는 다르지만 세계교회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단체다. 재림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재림교회는 모든 기독교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 집단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비기독교적 이단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는 필경 그들이 믿는 바가 오해되었기 때문이다. 재림교인들은 독특한 식생활 교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그들의 신앙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단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위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 재림교회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통 기독교입니다.